오늘 첫 번째 순서 이슈 파워와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.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코스파트너즈의 조연경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조연경 연구원님이 또 어떤 이슈를 설명해 주시고 분석해 주실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. 과연 그러면 첫 번째 이슈는 어떤 것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입니다. 오늘 중으로 이제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와 관련된 방안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앞으로 삼성과의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삼성 일가의 상속세 납부일이 임박하고 있어서 삼성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펼쳐지고 있는데요. 과연 오늘 어떤 관련 방안이 나올지 여기에서 우리가 또 어떤 투자 포인트와 힌트를 얻어야 할지 자세하게 조연경 연구원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뭐 여러 가지 실적 발표도 있고 뭐 ISK, IT의 공모도 있고 하지만 이게 계속 좀 미뤄지고 있었습니다.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와 관련된 그리고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아마 이제 오늘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원래 월요일 화요일 계속 좀 좀 미뤄지다가 오늘 중으로 좀 나온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, 여기서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고 어떤 추이로 지켜, 어떤 추이로 나올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. 설명을 좀 쉽게 부탁드릴게요. 네, 맞습니다.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상속세 관련한 어떤 방안에 대한 부분들에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.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오전에 이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에 대해서 어떤 대략적인 내용들이 그래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. 일단 유산 같은 경우에는 총 30조 원의 규모로 삼성 계열 주식 가치만 약 19조 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.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12조에서 13조 원 수준으로 이제 역대 최대 규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상속세 납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연부 연납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지배력을 높이는 방안 쪽으로 굳혀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. 사실 이 삼성전자 주식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넘기고 삼성 생명 지분을 가족 4명이 나눠가는 방안 등 다양하게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사실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 SDS 등 계열사 우리가 주식을 또 매각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미하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조금 추측성이 아직까지는 그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상속세에 대한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나왔었을 때 조금 우리가 뒤늦게 보고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해도 늦지는 않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. 최근에 또 삼성 물산 삼성 생명이 또 이제 주가 변동폭이 조금 있는 상황인데 어떤 또 시나리오로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단기적인 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략적인 대응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조금 추가적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어떤 실적 시즌에 좀 맞물려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실적이 기대되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금융업종 속에서도 보험 쪽 또는 은행 쪽을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삼성그룹 계열 중에서도 삼성 생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. 이 삼성 생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긴 호흡으로 우리가 가져가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삼성의 또 경영권 승계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삼성생명의 지분 확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가 반드시 또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또 투자 회사로서의 가치라든지 금융지주 회사로서의 가치도 또 부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이 5월 초 이제 곧 나올 예정인데 시장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예상이 나타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코로나 대비 해외 보험 쪽에서 어떤 상반기 실적적인 부분들이 되게 선방을 해주었고 중국 파트 쪽에서는 또 호실적으로 굉장히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어떤 생명보험업계 쪽에서는 사실은 금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빼놓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 조금은 단기적인 어떤 금리의 변동성을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앞으로 조금 시장 전망에 따라서 우상향한다는 우리가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으로서 이 생명보험업계에서도 어떤 자본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현재 위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확실하게 조금 정고점을 돌파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. 또는 이제 눌림목 구간 이런 부분으로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 좋습니다. 삼성 생명을 아무래도 조금 더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아까 너무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모두 가져가는 방안도 좀 나오고 있고 삼성 생명을 이제 나머지 이부진 부회장의 사장이라든지 이렇게 가족들이 나눠 갖는 걸로 계획이 나왔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삼성 생명과 관련돼서 이것을 나눠 갖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. 이러다 보니까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일일이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 생명이 이런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와 보험업 자체의 이야기 그리고 실적과 관련된 것까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삼성 생명을 상속법과 이건희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 방안과 관련된 이슈로 삼성 생명을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의견을 확인을 해봤습니다.